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지역 소상공인들과 고통을 나누려는 착한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도내 19개 전통시장 등에서 임대인 256명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581개 점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착한 임대인 동참 규모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해주고 임대료 인하 점포가 많은 전국 20개 전통시장을 선정해 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